저 이거는. 나라 언니. 3가지 마요가 뭔지 알아요? 뭐예요? 하나는 치킨 마요. 하나는 참치 마요. 마지막은요? 하나는 내 심장을 훔치지 마요. 근데 나 진짜 이거 어디서 싫은 거야. 형. 드리지 마요. 저기 죄송한데 장나라 씨 지금 조금 부족했던 게. 드리지 마요. 왜냐하면 제가 옛날 명랑선 선거기부터 장나라 씨 드라마 안 본 거 없는데. 사실 저는 그렇게 애교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에 훔치지 마요 이거 할 때 약간 더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. 엄마. 장나라 씨 마지막 문장 한 번 더. 마음수를 조금 더 달라는 게. 살짝 조금 더 업 하셔가지고. 자. 나라 언니 3가지 마요가 뭔지 알아요? 하나는 치킨 마요. 하나는 참치 마요. 하나는 내 심장을 훔치지 마요. 아! 오케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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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어떠신지 저희 채팅방에 댓글 남겨주시고. 채팅방에 재밌는 거예요. 아니 귀가 왜 이렇게 빨개요. 빨개. 갑자기 왜 왜요. 너무 좋은데. 힘들면 쉬워요. 너 해열제 하나 주세요. 많이. 위험한데. 첫 방이 언제라고요? 열심히 열심히. 울면서 간다 울면서. 아 너무. 아니 귀가 잔뜩 화났어요. 지금. 왜 울어. 지금 목통 화났고 너무 물방. 아 역시 레스 오드. 아니 이런 게. 남정연기는? 울어요. 휴지 좀 주세요. 울어요. 아니 정말 이래서 흥행나라 장나라라고 하는구나. 아니 그게 아니라. 휴지 좀 주세요. 휴지 좀 주세요. 진짜. 울어요. 진짜 창피했나 봐. 날 verify. 너무 웃기다 장나라씨가 오늘 첫방을 10시 50분이라고 울지마 울지마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고준씨 마지막 와 진짜 장나라씨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 50분 때문에 지금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방 10시 50분입니다 고준씨 마지막 댓글 챌린지 저는 종교 필요 없어요 왜요? 제 마음속엔 주님 아닌 주님이 계시니까요 안보여요? 이리 오세요! 쉽지 않아요? 근데 고준씨 느껴져요? 내가 늘어가고 있다 이거 보이나요? 모르겠습니다 내가 늘어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?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